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부터 각각 서귀포시에 집무실과 의정소통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서귀포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줄이고 더 가까이서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인데요. 하지만 두 공간 모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.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. 서귀포 자치경찰대에 마련된 제주도지사 서귀포 집무실입니다. 도지사와 소통하기 위해 제주도청이 있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서귀포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마련된 공간입니다.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이자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지난해 9월 개소 이후 서귀포 집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한 일수는 단 9일. 지난 2월과 이번 달에는 이용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. 매달 4차례 정도 서귀포 집무실을 가동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. 서귀포 집무실이 운영된 지 7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이용 횟수도 줄고 있습니다. 서귀포시청에 마련된 도의회 의정소통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. 제주도의회가 서귀포 시민들의 이동 불편 등을 줄이겠다며 지난해 12월 마련한 도의회 의정소통실. 개소 이후 한 달 동안 의정소통실 이용은 한 차례도 없었고 이후 인근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간혹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 공간만 만들었다고 해서 집무실이 아니거든요. 어쨌든 서귀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그에 걸맞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서귀포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목소리를 더 듣기 위해 만든 공간인 만큼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.